음악 희망찬 용산구 소식을 1분 1초로 전해드립니다. 용산구 1분 1초 속으로 출발! 음악 코로나19로 침체된 이태원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행정타운 부설 주차장을 24시간 운영합니다. 주차 걱정하지 말고 이태원으로 나들여오세요. 음악 오는 12월까지 50세 이상의 중장년 1인 가구의 실태를 조사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맞춤 지원을 하기 위한 이번 실태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음악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이직을 희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청년 와이낫 프로젝트 이직원정대에 합류하세요. 이직 희망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드립니다. 구석구석 용산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용산 1분 1초 뉴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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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